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도 깨끗해졌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잦아들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햇살이 내리쬐습니다. 바람만 강하게 불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낮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경주의 경우에도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3도로 약 8도 정도나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이 벌어지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환절기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정도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열을 내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고 하니까요. 환절기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 22도, 포항과 경주는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입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동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었는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